안녕하세요 심심해서 틀어봤습니다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좀 필터가 정신없을지 몰라도 여기가 조금 어두워서 블링블링 효과를 넣어봤어요 저번 라방때랑 머리스타일 다르네요 둘 다 이뻐요 고맙습니다 뭐하는 중이에요 지금 드라마 촬영은 아니고 대기중에 살짝 무료해서 켜봤습니다 한가하세요 한가하진 않아요 건강히 잘 지내시나요 블링블링도 잘 어울리십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아주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요 너의 하루 어땠어요 아직 하루가 끝나려면 멀어서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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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머리 너무 잘 어울려요 필터가 얼굴을 가려서 슬퍼요 얼굴을 가리고 있나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설정을 처음 해봤는데 필터를 끄는 법을 모르겠어요 끄는 법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거 끄라고 오셨나요? 아니요 지금 안 이렇게 끄면 안 돼 아직 조금 안 돼 언니 하트해져요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요 시험 잘 보세요 언니 단발 좋아해요? 저는 너무 좋아해요 다행입니다 필터 다시 들어가셔서 제일 왼쪽 거 누르면 되는데 필터를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지금 스케줄 중입니다 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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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가는데 응원해 주실 수 있나요? 잘 갔다 오세요 건강히 알람이 사이리 그냥 틀었어요 제가 요즘 인스타 게시물을 안 올린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촬영 집중에 여념이 없다 보니 혼자 찍은 사진이 별로 없어가지고 올릴 게시물이 없어서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와 봤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진이 별로 없어요 이거 진짜 필터 어디에 꺼지? 어? 이거인가? 껐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가 뭐였냐고요? 저는 스테이크 볶음밥을 먹었습니다 어?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지?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 이게 뭐야 재밌네 오오 반짝반짝한 게 좋네요 저는 재밌는 게 되게 많네 어머 깜짝이야 이게 제일 웃긴 거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다 나가시겠죠 이러면 네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일 촬영 대본을 외워야 되는데 잠시 들어왔습니다 곧 갈게요 아 곧잇새면 중간고사구나 여러분 모두 시험 잘 봐요 중간고사 4월이구나 아 그러네 맞아요 벚꽃과 함께 중간고사가 오죠 그렇네 화이팅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시험 보신다는 분이 많군요 우영호 촬영 화이팅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마녀 기대하고 있어요 드디어 머리를 공개해 주셨네요 드디어 머리를 공개해 주셨네요 이 머리는 드라마 촬영 머리가 아닙니다 우영호 머리가 아니에요 벚꽃 보셨어요 벚꽃 보셨어요 네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근데 그저께부터 비가 와서인지 다 떨어졌더라고요 슬프네요 은빈이 한자로 뭐예요? 은혜은혜 빛날 빈을 씁니다 빛날 빈은 그롤문 좌변의 무관 모자의 빛날 빈이요 언니 얼굴 보니까 고3 스트레스가 싹 고마워요 수능 화이팅 딸이 서울로 시집가고 있어요 오오오오오 결혼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러분 칼퇴하세요 언니 마라탕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안 먹어 봤습니다 허거 그저 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허거탕 그거 양쪽 다른 게 그게 허거가 맞나요 그건 한번 먹어 봤는데 많이 못 먹었습니다 지금 스타일이 송지원 같아요 송지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온이는 앞머리가 짧아야 됩니다 지온이는 앞머리가 짧아야 됩니다 뒤늦게 브람스에 푹 빠져서 블루레이 보고 있습니다 있어요 블루레이를 그동안에 나온 제 블루레이드를 다 언제 확인해 볼 수 있을런지 연모 블루레이도 얼른 나왔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곧바로 확인을 못하겠죠 i miss you thank you 네 우영호 촬영 조심히 하시고 건강 잘 챙길게요 촬영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단발 욕구 뿜뿜 단발이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긴 머리는 이렇게 묶거나 할 수 있는데 단발은 손쉽게 손질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내리미 저는 맞아요 단발은 머리를 못 묶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단발이 제일 어려워요 언니는 여름이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 저는 겨울이요 여름은 더워요 겨울은 춥죠 하지만 추우면 껴입을 수 있는데 여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저는 겨울이 더 좋습니다 너무 귀엽게 잘 모르겠어요 너무 귀엽고 너무 귀엽고 너무 귀엽고 너무 귀엽고 너무 귀엽고 음 음 우리를 향해 허그를 해달라구요 허그 어떻게 해줘야 되지? 허그 허그 네 서울에 있어요 저 지금 잠시 세팅 대기 중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아 이 필터를 좋아하냐구요? 아니요 사실 저는 지금 이 필터가 제일 좋은데 네 그만할게요 음 해외에서도 우영호 드라마를 기다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러브 유 아 가야되요? 알겠습니다 저 이제 준비하러 갈게요 여러분 즐거웠어요 안녕 잘 지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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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ahi